이거 써도 돼요? 아니 아, 됐네 자, 안녕 안녕하세요 생축 해피 버스데이 탄조비 오메 또 감사합니다 다 와 도영이 형 옆에서 그걸 말하면 어떡해 서프라이즈를 등장하나 했는데 아니 이미 형 목소리 나왔잖아 콜라의 에피소드 말해줘 콜라 여러분들 이제 이 박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콜라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었고 이렇게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영이 형이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주신 거야 줬는데 들어보면 안 된대 그래서 아 그래요? 갑자기 도영이 형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박스 옆에 따정 박스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건 뭐야 근데 어떤 신발의 브랜드인 새로운 박스를 가져온 건데 누가 봐도 여기 들어있었던 박스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기 있던 박스 아니야? 그래서 아 여기에는 이제 실망할 무언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박스가 진짜 찐이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도영이 형이 망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노력한 게 아주 감사합니다 도영 씨 하지만 저를 속일 순 없죠 나윤이가 생일 축하해줬어 고마워 나윤이 오늘 미역국 먹었어? 아 미역국 어제 먹었어요 어쩌다 어제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야 저번에 정우 형이랑 루토 형이랑 촬영할 때도 먹었고 그 미역국 캐셔가지고 그것 때도 먹었고 감사합니다 미역국 뭐 먹을 줄 알았는데 먹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축하해 그래요 바나나 우유 많이 먹으면 기분 어때? 아 맞아 여러분 그 이거 말해도 되겠죠? 그 빙그레 거기 분들께서 이 바나나 우유를 한 박스만 올렸잖아요 제가 어제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한 박스가 아니라 스무 박스를 보내주셨거든요 32개 들어있는 박스를 640개를 받아가지고 640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맛있게 먹을게요 형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재혁이 형도 그렇고 저희 팀 형들 바나나 우유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제 1인당 1개씩 가져가도 이제 남길래 일단은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회사분들과 함께 같이 맛있게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이 형이 엄청 좋아하겠네 재혁이 형 완전 성덕이죠 여러분 재혁이 형 완전 성덕이죠 여러분 10대 마지막 생일 지금 19살이거든요 올해 오늘만 18세가 됐어요 일본어로 말해 여러분 왜 웃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생일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 응원해주셔서 기분이 엄청 嬉しい 있어요? 엄청 엄청 감동해요 믿고 지금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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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일하러 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맞아, 여러분 그... 이 얘기를 따로 할 얘기는 없었는데 일본 투어가 정말 여러분 이번에 했던 일본 투어 정말 재밌었고 일본 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즐겨주셔가지고 더... 힘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런 투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팀 형들도 그렇고 도영이 형이 엄청 와 진짜 힘들지가 않다 막 그러고 막 엄청 과장을 하는데 힘들어도 이제 팬분들을 보면 이제 다시 체력이 돌아온다라는 말을 제가 순화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요? 저는... 저는 생크림 케이크 싫어합니다 생크림 케이크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생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왜 웃으시죠? 네 귀걸이 뜨더라고요 뚫으라고요? 뚫었어요 보이시나요? 이제 조금 안아파졌는데 또 뭐야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팬분들한테는 이제 귀 뚫는 게 안 아팠다고 했다가 형들한테 아팠다고 한 거를 형들이 또 얘기를 해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아프죠 귀도 이제 많이 뚫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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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도 있어? 현지도 준비했어? 아니야 현지는 진짜 아니야 왜 하지마 제일 첫 번째로 소개시켜... 소개... 그 뭐라고 하냐? 축하시켜준 축하시켜준... 아 축하해준 축하해준 멤버는 아무튼 이제 저희 아무래도 숙소 멤버들이 12시 딱 12시 1분 한 23초쯤에 이제 23.6초 없었잖아 아무튼 그 정도쯤에 멤버들이 저희 노크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내 집도 이제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지내니까 4시 12시가 되면 기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일에 멤버들이 그래서 어? 어? 설마? 하는 식으로 이제 또 나가는데 또 이제 앞에서 또 촛불이 이렇게 하나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사이 형이 해피버스데이 뭐 정환 뭐 약간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촛불까지 이렇게 엄청 감동받게 해주고 또 이제 촛불 빼고 촛농 녹은 거 다 떼주고 그러니까 그걸 다 먹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긴 했지 캐릭터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커팅 시크할 때 캐릭터 머리부터 잘라서 캐릭 머리부터 얻고 맞아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오세요 아세요? 오세요 팬분들이 보고 싶어하니까 아직 전이 그거예요 아무튼 아니 저 좋아요 네? 저 좋아요 자꾸 뭐래요 가세요 그러면 좋아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가 도영이 형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택배가 어떻게 왔겠어요 이렇게 왔겠죠 여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겠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택배다 그리고 도영이 형 성격상 이렇게 세핑을 세핑이 있으면 넣고 이라고 고민을 해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뜯어 이거를 뜯고 꺼내서 꺼내서 분리시켜놓고 옆에 콜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콜라를 넣어 콜라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 포장을 해서 이렇게 넣고 음 갑자기 정환이가 이렇게 보면 실망을 해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줘가지고 감동을 받게 이런 마인드 여러분 뭔지 이해 가시죠 하지만 좀 그게 좀 어누렸어요 약간 너무 눈치가 빠른 것도 있고 제가 너무 수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들켰다 들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토마 맛있게 먹겠고요 정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박싱을 언박싱을 저번 생일 때도 도영이 형한테 그 이즈 받았어요 한번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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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언박싱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기 신발 맞아요 여기 어디로 가지 안녕하십니까 도영입니다 뭐 이런 신발입니다 신어볼까요? 뭐 신어보세요 근데 신발인 건 사실 예상은 없었어요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사이즈를 물어봤어요 매번 물어봐요 매번 이렇게 해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네 아이 또 나 진짜 서프라이즈 해줄라 했다가 완전 예뻐요 내가 이거 들고 와버려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저 앞에다 문 앞에다 둬야지 하고 그냥 저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뭐가 있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랬듯이 장마님한테 사준 신발이 같은 브랜드인데 내가 왜 사주는 줄 알아? 형이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이야 이게 이게 근데 그걸 너한테 사주는 거야 그래? 응 딱 맞네 고마워 나 딱 맞는 거 좋아해 머리가 부려서 근데 좋은데? 한번 신어 걸어볼게요 귀여워 어때? 오야 예쁘다 아이고야 나 하나 좋다 아니 신발이 멋있다 보니까 뭐야 의자가 질투했어 이거는 진짜 멋있는구나 이거 완전 멋있네 여러분 정원이랑 잘 어울리죠 근데 사이즈 몇이야? 80 아 80이요? 엄청 멋있는데 작다 내가 봤을 때 작아서 물어볼 거 같아 근데 어차피 이건 늘어나는 듯이 아니야 늘어나지 저번에도 그랬었으니까 이거 축하해 정원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븐팀 도겸과 버논 그리고 방탄소년단 제이홉 선배님의 생일이라고 와 선배님들 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원이랑 같은 날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선배님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해야지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뭐예요? 파이팅 해야지 노래 좋아 진짜 좋아 챌린지 갔었죠 우리 그때 핸드폰으로 들어가지고 제가 안 들렸는데 또 음악으로 들으니까 왜 소를 버려 난 버린 게 아니야 떨어질까 떨어질까 버린 게 아니야 오늘은 그러면 정원 해야지 정원 해야지 정원 해야지 맞지 그치 근데 진짜 노죠 그치 레전드 여러분도 다 같이 정원 해야지 정원 해야지 해야 돼요 아시겠지 선배님들 다음에 또 챌린지 있으면 또 트레저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알게 자 아 맞아 이것도 소개해야 되는데 그 멘트 이건 뭐냐 근데 언제 찍은 거예요? 뭐 촬영할 때 잠깐 쉴 때 이거? 카메라로 내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움직이다가 어 웃겨가지고 찍었어 잘했어 뭐지 야 이 정도면 내 양반 아니야? 어 그니까 난 생각보다 약해서 유형이 뭐지 왜 이러지? 수박보단 양반이지 나한테 왜 잘못했나 했지 너 잘못하면 내가 항상 말하지 야 너 잘못을 언제 했어요? 예 그러긴 하죠 난 수박 잘 올렸었는데 형 생각 땐 아 나 그래도 진짜 별의별 사진 다 찾았어 너 셔오하고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 그걸 사진을 왜 찍어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진짜 별의별 다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는 못 올리잖아 아 뭐 흐르니까 하다가 나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이런 것만 사진 찍었잖아 근데 바지가 좀 짧더라 아 근데 이제 위에서 찍어가지고 짧아 보이지 않았어 그래? 어 조금 짧아 그래? 그럼 사진 찍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여기 나도 웃겼어 나도 이게 맞나? 아무튼 이거 사이 형이 그때 어디냐 이거 이거 아직 안 나왔구나 아무튼 그 찍어준 거 촬영 중간에 그리고 이것도 촬영 중간에 찍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촬영 중간에 찍었고 맞아요 재혁이 형이 또 귀엽게 이 뭐라고 하냐 이거 순서 아예 사례대로 그렇지 기승전결이잖아 이 사진에 재혁이 형이 사진 이렇게 V를 했는데 어? 나도 그래가지고 V 하나 더 하고 뿅 이렇게 나와 이건 뭐야 누가 올린 거예요? 준규요? 나 준규 형 폰으로 일하는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거 완전 아 그때네 마마 마마 V시아 약간 캡틴 같지 않아요? 캡틴 그치 무슨 우선 아니 이거 그 촌탕 쌀 때 저 형님 찍어준 거 이거 왜 다르지? 80만원 다르게 생겨요 밑에도 다르다 밑에도 다르다, 이거 이때는 한 68kg? 68kg? 어, 68kg 이때가 한 61kg? 밑에는 도넛 먹고 있는 저만? 도넛이 없어 아니구나 뭐야 입 안에 뭐 있는 줄 알았어 뭐 있을 거야 아무튼 이때가 콘서트 하기 전에 이제 루터 형이 사진을 찍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같이 껴가지고 찍었던 건데 그때 또 올라왔네요 이거는? 이게 그거 우리 일본 처음 갔을 때 도쿄 쪽으로 투어 전에 한 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형 그 기억나잖아 어디 옷 편집샵 같은데 가가지고 옷 고르고 있을 때 연석이 형이랑 그건 내가 찍어준 거 아니야? 모르겠네 근데 그때 우리 3명이었었으니까 아니지 현석이 형 진짜 봤어? 아니, 아니, 그때 얘 3명이었어 난 내가 찍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나 앞에서 보고 있었어 이거 이거 지훈이 형이 그거 올려준 거 지훈이 형 카메라를 어떻게 했지? 지훈이 형 카메라를 찍어? 기억난다 응 어 그거 위에서 막 그 뭐 앞에 사람들이 뭐 누르셔가지고 앞에서 그 있잖아요 화재경목이 이렇게 울려가지고 진짜 그랬나? 그랬었을 거야 아마 앞에서 근데 화재경목이 울리는데 지훈이 형이 야 사진 찍어 야 경치 줬다 야 사진 찍어보자 야 사진 찍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랬었던 신발 마음에 들어 그랬어 선물은? 응? 내가 준비한 건 마음에 드나? 아 너무 마음에 들지 근데 지금 따뜻할까 봐 봐서 났어 내 인생 신발 중 하나야 저것도 근데 형 이거 있잖아 저거 없지 어? 새빨만 달린 거야 아 그래? 근데 인생 신발 중 두 번째 컬렉션 그렇습니다 다음 생일 때 좀 또 기대해야지 나는 생일 사진으로 보답하잖아 너무 기뻐 기쁘지? 너무 기뻐 진짜 좋아 기대할게 이번 연도 숨 쉬면 우리 사귄다 아 이게 윙크 아 알았다 워라 이번에 숨은 거야? 숨은 뭐냐? 모르겠는데 사귄 날 투미랑 내가 또 정황 해야지 이렇게 길을 안 했는데 도영이 머리색 바뀐 듯 도영이 형? 도영이 형 머리색 똑같은데? 아 아 안 돼요 도영이 형이 이제 또 제가 머리에 손 갖다 대면 일단 의식을 하는 게 제가 투어 때 도영이 형 모자 계속 뺏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도영이 형이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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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이 형 풍선 소리를 안 하다 할래 도영이 형 풍선 소리를 안 하다 할래 틱톡에서 정황해야지 해줘? 정황해야지 내가 불러줄게 해당 5 5 6 5 정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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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무슨 말씀? 래퍼예요? 저요? 네 푸사 뭐야? 아 그 푸사 나중에 비하인드로 가봅니다 네 비하인드 비하인드 도넛 VS 바나나 우유 저 사실 그 각자의 취향 매력이 있지 이 종목이 다르잖아 종목이 완전 다르지 바나나 우유는 이 약간 이 음료 종목 그렇지 그리고 이제 도넛은 약간 디저트 쪽 좀 먹으면 그렇죠 근데 요즘에 도넛을 많이 먹어서 좀 질러가지고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그냥 바나나 우유 먹으면 참 얼굴이 갱그레 되더라 그냥 갱그레 웃게 되더라 근데 앞에 분들 스태프분들이 안 웃은 거 처음이긴 해 뭔 처음이야 뭐? 정색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 정색하고 있으시게 정색 감사합니다 막상 지금 좋아하는 포켓몬을 일본어로 가르쳐주세요 소정환 포켓몬이요? 네 너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은 어떤 포켓몬일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은 소정환 정환몬 몬? 몬이란 게 있어? 정환몬 그럼 몬이란 게 있어? 그건 그거 아니야? 디지털 디지털이래 디지몬? 소정환이라는 그 문제 학교 진짜? 형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잖아 그때 형 생일 때도 내가 알려준 거였어 형한테 빅크틴이 빅크틴이 그치 그치 흑과 백의 영화 영화 정말 잘 봤다 정말 많이 마렁했어 이 스토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그 이상한 애니메이션 그 포켓몬스터 보고 울었다는 도영 씨 또 옛날에는 영화관에 닌텐도 들고 가면 그 백보여처럼 그것도 많이 있었어 지금은 없나?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가져가면 내가 봤을 때 영화관 해킹해가지고 안 되지 해킹 안 되지 너무 고퀄리티라서 너무 고퀄리티라서 19살이 되어서 해보고 싶은가? 사실 19살이 돼서 바뀐 거는 사실 없긴 해 있어 뭐가 바뀌어 너 왜 잘생긴? 그것은 난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계속 가리고 있는데 머리를 계속 가리고 있는데 아니면은 바뀐 거라고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조금 더 마인드가 단단해지고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춘기 여러분들 사춘기가 아직 사춘기긴 해요 아직 사춘기긴 해요 아직 사춘기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사춘기 때 아시잖아요 저 여드름이 레전드였거든요 여러분 이제 와서 안 나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레전드였다? 네 레전드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약간 별명이 약간 달프면 이런 느낌 소보로 방 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피부가 저 미안해 아니 이게 방송에서 말이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좀 웃기게 해준 단어들 형들이 좀 포장해서 말해준 별명들이 그 시기를 좀 이겨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안 맞습니다 네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시기지만 형들 덕분에 살았다 지금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좀 가볼게요 네? 좀 가볼게요 아 이거 수업이 있다고 하죠? 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도영이 형은 이만 빠이빠이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네 가보겠습니다 생일인데 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부득이하게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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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챙겨줄 건데 기다려주세요 챙겨준다고요? 네 이거는 그냥 네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요? 네 해플레스테이고요 무려 연락해요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거 모자 벗고 해야지 이거 인사를 모자 쓰고 하냐 죄송합니다 모자 벗고 해야지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안녕 정원아 휴대폰 봐줘 정원아 지훈이 형이 올 건가 봐요 지훈이 형이 올 건가 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서프라이즈 맞아요 차가 많이 막히네 진짜요? 탄내가 나는데 뭐지? 정원이 말하자 아쿠친타 까무 키 얼마나 컸냐고요? 안 컸어요 그것도 이제 비하인드로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는 뭐 생일이니까 뭐 이해해주세요 정원이 정원이 오마이갓 형인지 해주세요 오마이갓 아 엄마가 오마이갓 누가 울어주세요 저 혼자 그러지 마니까 정원아 누가 뭐 예쁘게 나왔어 그거 해주세요 3 2 오 정원아 누가 그렇게 예쁘게 나왔어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정원아 당신의 세 가지 최고의 사진 스타일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스타일을 나중에 그러면 그거는 뭐 트위터나 위버스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고기 vs 야채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원아 머리 자르지 마요 안 자를 거 안 자를게요 네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자르겠습니다 제가 이 옆머리를 밀면 밤돌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네 뭔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네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감사합니다 복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복근도 이 시기가 있는데 이제 콘서트를 하면 제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루에 여섯 시간 세 시간씩 뛰고 노래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그 먹었던 것들이 근육으로 가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 도움이 안 갔네 하시모토 전반 보고싶다 이게 또 오늘 생일이니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콘서트 네 어 어... 하시모토 저거 하려 할게요 저거 하시모토 저거... 저거 하시모토 저거... 하시모토 저거... 하시모토 저거... 하시모토 저거 한 번 할게요 오코타 정환 유루산아이 정환 하시모토 정환 하시모토 정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0대 마지막 생일 축하함소 정환 축하함소 넌 지금 포야 그니까 너는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언제 준비하실 때 축하해 아무것도 몰랐네 요 뭐야 이거 도영이 형이 선물 주고 뭐야 이거 도영이 언제 왔어 깔창 깔창 에이 깔창이 뭐야 나 깔창 몰라 정환이 형 이거 정환이 아니 정환이 형 둘 도영이 형 갔어요 갔어? 왔다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정환아 생일 축하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정환이 안 자네 정환이 안 자네 정환아 생일 축하해 정환아 먹어야지 정환아 먹어야지 정환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정환아 먹어야지 귀요미 그냥 정환아 포로 포로 여기 이 뭐해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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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다 정환 감사합니다 4주 뭐라고 해보자 정환아 한 번 해 잘생긴다 네 저 오늘 다 얘기했어 뭘 얘기해 옛날에 여드름이 많았던 과거에 대해 어이 뭐야 왜 왜 왜 발표명과 소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정환아 정환아 그렇게 치면 형은 형은 너무 좋잖아 그렇게 치면 형은 돌이야 돌 정환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에 대해 야 야 과거에 대해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형 과거에 형 과거는 알았어 알았어 혹시나 마음 한켠에 상처가 있으면 당장 지워버려 그럼 나도 공개할게 뭘 공개해 너는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형은 얼굴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진짜 좀 일로와 어? 마이니 오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정환이 하던 거야 무슨 뭐 제가 그래 그래 자신감을 가져 무슨 달플래냐 어때 그런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들 덕분에 웃기게 이제 또 넘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였었지 극복할 수 있었다 극복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치 사람이나는 괜찮아 그치 그치 고개를 넘어가는 거야 고개 치면 정환아 형은 형은 울었어야 돼 형은 울어야 된다고 어? 괜찮아 전혀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정환아 정환아 너는 하도 뭐해 키도 뜨고 눈도 좋고 던치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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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정환이가 처음에 진짜 약간 그 뭐지 그 눈이 눈 색깔이 약간 갈색 브라운 쪽이잖아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정환이가 정환이는 나 정환이 처음 봤어 배울 줄 알았어 얘 그래 저어라 머리도 뽀글이해서 얼마나 생겨졌어 케이크는 소냐 돼지냐 하시는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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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카우 카우 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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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수구리한데? 효석이 형 아니에요 아니지 어? 뭘 오야 너는 너는 뭐 오야 정우 졸업살까 준다고 아직도 안 줘 찍어라 지금 찍어? 지금 찍어?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제가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희 졸리지 안 졸립니다 어휴 귀여워 어휴 귀여워 안 졸려 어휴 귀여워 정환호 파트 해주세요 정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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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한국은 추워 더워? 우린 더워요 쏘쏘 고이고이스 해주세요 고이고이스의 다른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버전 보여주세요 엣쓰우 다시 시작합니다 엣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거도 좋지 않나요? 진짜 맞았잖아요 그거 그건 미공기 아직 미공기 아직 추후에 추후에 호텔을 터뜨릴 생각이네요 네 저는 추후에 오케이 괜찮은데 현석이 지금 제일 작은 거 같은데 뭐? 네? 맞아요 저 작아요 아니야 형 나는 괜찮아 형 형 형 형 형 그게 장점이야 그게 형 매력 포인트야 형을 모르는 사람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형에 대해 잘 알기 시작하면 거대한 인품을 같이 사는 그럼 고마워 난 아무렇지 않아 작으면 어때 아무렇지 않아 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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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뭐 어때 개성이야 뭐 어때 그치 뭐 어때 세상 많이 좋아져서 깔창도 있고 응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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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창도 세트로 입고 괜찮아 됐어 됐어 형 근데 깔창은 솔직히 안 켜잖아 맞아 그렇긴 해 오늘 안 꼈어 평소에도 잘 안 꼈어 오늘 안 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신 분들 나 아프게 당당하게 사랑하세요 제가 당당하게 겁먹지 마세요 알았어 응 알았어 그럼 정환아 짧은 머리 할 생각 없어? 정환이가 정환이하고 정환이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어때 어때 다 이쁜데 그래 응원해 주세요 우리도 이쁜데 보일 때도 짧은 머리에서 아 아 그니까 아 그 시절이 있어 정환이하고 싶은 거 해 이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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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환이하는 거 응원해 주세요 이 형도 형 영어 어떤 머리를 하든 다 좋아해 주실 거야 트레저 단체로 오이시쿠나레 해주세요 그게 뭐야 다섯 명 모두 하네 나만의 멤버들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이시쿠나레 현석이 형이 택배로 해가지고 이럴 때만 리더야 이럴 때만 리더야 아니야? 리더? 다섯 명 오이시쿠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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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잉 모잉큐 오디오 더 오디오 더 오디오 더 나고 자신감 가지라며 야 자신감 가지라며 현석이 형 야 야 야 야 내 시합에 잘해줘 어이 야 안 되지 안 되지 잘하러 가 이거 아니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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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재혁 오빠야 애교 오케이 오케이 아 애교하는 근데 어? 애교하는 할 수 있잖아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아유 귀여워 시야 가령 시야 가령 왜 이렇게 귀여워 아유 귀여워 많이 받아 전화 왔는데 받아 받아 인사드리게 아버지 아버님 엄마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스픽할게요 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스픽할게요 기다려봐요 뭐야 아빠 왜 인사해요 아버지 아버님 야 아빠 방송 중이야 아빠 아버지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입니다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이에요 아버지 정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하님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지내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나중에 봬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또 나중에 봬요 예 정하님 아버지 악의 힘이 진짜 맞아 악수 이렇게 하시면 진짜 엄청나세요 정하님 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 힘을 딱 받는 느낌? 어 뭐야 손이 너무 커 뭐 이거 정하 정우가 옆에 세 개 해달라고 해가지고 스크랩스 세 개 내거든요 뭐야 이거 뭐 뭐 뭐 왜 이렇게 많아요 정우가 이렇게 세 개 밀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 진짜? 정우가 해달래 그래서 이쪽은 내 의견을 쓰려면 알았어 여기 뭐 근데 이렇게 한 번 하면 해줄게 여기에 여기가 얘는 그림판이에요 한 번 하면 언제 들어가 한 번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너네 몇 번을 쇼금 시킨 거야? 모르겠어요 그럼 뭐야 내가 어떡하지? 오빠하고 어 오빠 형 별 없어 별?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지금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있잖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지훈이 형 여기 있어?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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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언제 했어? 우리 별 별 없어 우리 별 별 없어 아 진짜? 응 그런가 봐 고마워요 와주셔서 와주셔서 우리 황정이 선교사를 내놨는데 아 진짜요? 괜찮아요 내일 살아가려고 그래 내일 살아가려고 진짜? 지훈이 형 내일 살아가려고 내가 오늘 뭐 살아도 있나 해서 나는데 형 형 내가 아 맞아 여러분 오늘 모든 형들은 다 이제 카톡으로 또 컨디션도 안 좋고 하는 형들도 있어가지고 또 축하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 네 나름 씨도 뭐 하고 싶어요? 네? 제이님도 저 사이형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와 근데? 근데? 잊을 수 있어 잊을 수 있어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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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생일인데 그래도 안 씻고 자도 돼 와 그건 안 되지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 알았어 알림이 말려가지고 응 아 좋은데? 뭐하고 있었어? 그냥 톡톡 음 아사리 제어 파이팅 챌린지 해주세요 오 아 저희가 아 예 다시 한 번 파이팅 어떻게 할 건데 위 아래야 저희는 위 아래가 없습니다 바로 중간 하나 둘 셋 파이팅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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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제가 이거 보고 나 저 충격 먹었어 제가 지금 너무 센세이션 해가지고 이거 파이팅을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뺀다는 거 구석선 선배님 네 이렇게 저희는 위 아래로 하지 않습니다 강은준하고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이게 오 오 이런 정보비? 거의 아이폰3였구나 네 마이 센세이션 진짜 대박이네 근데 저 이거 사진들의 비하인드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건 제가 올린 건데 네 이게 아마 그거야 비공개 근데 옷은 안 나왔어 너 이거 기억나? 어 기억은 나 어떻게 돼? 그 촬영은 기억나 촬영은 기억이 안 뭐였지? 아니야 나중에 이것도 비밀이었어 여기 이렇게만 해줘야 될까?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우리 이게 어디인데? 어디야? 형님 저 어떻게 해요? 어? 왜? 방금 좀 크게 틀린 거 와가지고 틀린 거 틀린 거 못 틀었어? 괜찮죠? 굳이 이게 아니고 틀린 거 굳이 안 했었 굳이 안 했었 다 틀린 거인 줄 알고 전혀 몰랐어 굳이? 네가 했으면 우리가 틀린 거 쓰러워할 수도 있지만 어때? 콜라 먹었습니다 네 어때? 생리현상이야 네 알았어 네 이거는 그거는 저게 진짜 뭐야? 저건 잘 모르겠어 도영이는 근데 실제로 그거네 캠에다가 찍은 거 이게 이거 언제 근데 이렇게 얘네 이 옷인 거면은 그렇게 먼 최근에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이 옷이면은 최근인 거 같은데 사보지 않아? 저거는 뭐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공개 안 됐고 어 뭐 그거가 그때 형 계속 사진 찍었던 데 우리 그거를 아직 공개 안 됐어 월드맵 어 맞아 맞아 까지 트레저 월드맵 알았어 뭐야 월드맵 월드맵 인 코베 알았어요 아 코베야 이거 코베야? 진짜?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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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헥! 이거 그거다 우리 총깡스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야 아주 근육이 그래 안 볼 수는 아니고 수요분들 근육이 야 무슨 뭐 그냥 이건 자켓 다 진짜 정환이 형 힘줘봐 야 근데 얘는 보통 근육만 하는 사람 만지면 그냥 근육만 만져지잖아 근데 얘는 그냥 뭔가 단락해 그니까 얘 손만 만져봐도 약간 울어야 되지? 울는 척 돼 있어 아버지 피 물려가는 거죠 진짜 아빠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는 남아도 돼 있어 아 확실히 정환이 아버지와 아스트라거나 아니면 그 그게 있어 나 뭔가 이 뭐 진짜 아니야 해피데이 우메츠쿠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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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데이 아니야 999 둘 둘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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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합이ículos đâu 에피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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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앞에서 사람 찍어 에피타스 사장님 에피타스 사장님 에피타스 사장님 에피타스 멋있다 가져봐 야 뭐해 형이 다 붙들어 있어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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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알았어 안 되잖아 어? 안 되잖아 알았어 댓글에 왜 또 화려해 현석이 형 선글라스 쓰고 총 쏘는 시중해달라고 앞에 가서 아 진짜 오늘 나한테 레츠고 진짜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에이 에이 이거 진짜 보시면 돼요 먼저 현석이 형 현석이 형 현석이 형 형 형 썅나서 시켜 이렇게 해 봐 썅나서 시켜 이렇게 해 봐 자전거 잘 타는 왜 만지세요? 빼고만지세요 아 잘한다 잘한다 아 도영이 형 수업 간다고 탔어요. 아 수업 갔나? 네. 아 수업구나. 어 정완아 멤버 중에 사귄다면 누구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여자라면? 응. 나한테 빼도 돼. 네? 당연히 형은 빼죠 형님. 네. 멤버들 중에 사귄다면? 아 꿈으로. 아 재혁이 왜 기대하지 마.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형. 환장팀 모여 다리꼴 갑자기 왜 기대하지 마. 일단 저는 지훈이 형, 도영이 형은 아는 것 같고. 이유는요? 이유는요? 약간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성향이. 저는 완전히 피라서. 약간 스트레스 받은 느낌? 약간 재혜 쪽인데. 아 응. 그렇죠 연희한테는 그러지 않죠. 제 생활을 한 번 넣어야 돼요. 아무튼 그러면 저는 누가 1, 2, 3등 저 앞에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명만 전에 한 명만 전에? 한 명만 전에 필요 없어. 필요 없어? 1등만 전에. 저는 뭐 중큐요? 중큐, 중큐요? 중큐? 아니 이러면 중큐가 좀 이탈이 되겠다. 오, 중큐요. 중경이 2등이야. 아, 2등이야? 너무 멋있어. 근데 나도 안 뽑았거든, 중큐. 나도 중큐 안 뽑았어. 아, 그래? 중큐 형 여기 없어가지고 2등 했고 일단 1등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사실 막내 선택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고하자마자 진짜 막내는 저는 뭐 정우 형? 아, 고향이 나쁘니까 네? 아, 왜냐면 제가 연애였어요. 그러면 나이상이 많이 안 나는 사람 어? 저, 저, 저 저거 저거 혹시 네, 루트 형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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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아, 공부했는데 아, 공부했는데 남아서. 더 놀러와. 안녕, 연락 좀. 아, 저한테 괜찮아요. 아, 저한테 있어. 아니, 저한테. 저희는 누가 있어야지? 아이면은 됐어 니 생일이지? 누군가 있어야지 너 있어야지 됐어 있어 정한이 그럼 나가자 아이 그만해 그만! 피싼 원을 왜 구경이다? 도영이가 사는 거야? 도영이 전도사야 전도사지 전도사다고? 아니 전도사 아 전도사? 점점이야 야 우리 정한이 거 한 어? 한 5m, 한 20초 끊겠는데 이걸로? 이따 20초는? 영우야? 예 누가 너무 벽 보고 자랐어요 조환이 하고 싶은 거에요 아, 서희 나무 같아요 어? 우드위? 우드, 우드위 우드위? 우드위는 뭐야? 우드위! 아니 그래도 우드위 형이 뭔두지! 맞긴 해! 아이, 그치 우드위 형이 뭔두겨! 우드위 형이 뭔두겨! 근데 저게 잘 어울리긴 해, 우드위 형이 그냥 맞아,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따! 근데 그 시작이 기억이 안 나 아니... 문제였지? 분명 좋은 의미긴 한데 맞아 케이크를 왜 이렇게 먹어야 돼? 조환이, 먹어! 좀 주세요 잘라 닭과는 치즈케이크인데 그치? 사이 많이 먹어 아니, 난 뭐 먹지 사이 많이 먹어 나 뭐 먹지, 진짜? 찌개 좋아? 아, 찌개 좋아? 찌개 좋아? 안 줄아? 안 줄아? 안 줄아? 우드위 형! 도와줘, 우드위 형! 빨리 도와줘야 해 둘이 안 줄아줘 케이크 먹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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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무지다 그냥 오우, 오우! 아, 그냥? 아, 이거... 오우! 근데 이런거 케이크는 제작인가? 제작 같은데요? 그치? 그쵸? 또 우리 ANR 누나들이 또 또 우리 ANR 누나들이 또 짠! 우리는 유행놀이 진짜 저희가 수고하십니다 난 진짜 너무 우연한데 날 안녕 어휴 그냥 어휴 그냥 어 뭐지 왜 하얗게 하라고 치즈 맞아? 아니 그건 모르겠지 네 내가 판단해줄게 이거 살짝 맛만 먹어볼까요? 이거는 우유야 어? 치즈 우유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우유 케이크예요 밀크 케이크? 밀크 케이크 응 치즈 케이크다 아 그래? 응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이거 치즈 딸기 케이크 딸기 치즈 케이크 딸기 케이크 맛있는데? 케이크 좋아하네 좋아 너 미역국 먹었어? 미역국 꽤 많이 먹었죠 그때 정우 형이랑 노트북을 내셨었고 아 맞네 어제 촬영을 때도 오늘 먹었어? 어쩔께로 먹었고 오늘은 오늘 오늘은 이제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우리 어제 촬영에 미역국이 나왔나? 어제 어제 어제? 우리 어제 뭐였어? 그 이거 어제 그냥 촬영을 했는데 그냥 얼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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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아 세포 될 거였어 오 오 모르겠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다 들어왔어 그래? 엉 eu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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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그거 하고 말하든지 그걸 빼고 하든지 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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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야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살려, 살려. 아니, 이 형 왜 팔 안 줘? 팔수면 안 되지. 팔수면 안 되지, 팔수면 안 되지. 뭐 좀 해야 돼. 내가 할게! 물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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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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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살려. 살려. 가치. 가치. 골. 까지. 암호. 잠깐만. 봐봐 여기가. 아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사진이니까 힘들지 어? 너 왜 여기야? 이거 앞에 땡기게 되는 거 아니야? 응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응 편하다 여기 다음에 회사에서 잘자 여기서 자야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애교를 하면서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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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화이팅 사랑해 응 오히려 오히려 빨리 하겠다 오히려 많이 사랑해 우와 내 차례야? 네 형이 형 아 내 차례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넘어 잘지 잘하네 자 맞아요 정의 이거 어떻게 사리지? 어떻게 사리지? 사리지 있어 나 불량 나 불량 뽑아 근데 나 그냥 불량 뽑아? 근데 해도 되나? 난 생각해도 안 하기 좋아 귀여운 거 해 귀여운 거 생일 축하해 정환아 아 3행시 정환이 생일로 5행시? 5행시? 이거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아 그래? 정환이 생일로 5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정해진 거 없이 환 환장하는 2 정환이 생일을 5행시 정우야 정환이 생일을 5행시 정환이 생일을 5행시 정! 나 환장? 환 환 환이 생일 축하해 2 2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케이 오케이 3행시 축하해 1 1분 1초가 너에게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1 일단 대학 부담이야 이 선수 형 했어? 아니 정 정만이 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2 인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4 4? 4 아니요 사시사철 행복하고만 싶다 랑 앙 해 뭐야? 해 해 해 해가 뭐지? 해보다 밝은 우리 정환이 앞으로 행복해 깨 깨 니가 막으려 누구시는데 자꾸 옆에서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팀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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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봐 앙 너 지금 여기 다 묻었을걸? 멋있는 듯 아이고 아 조용히 해 정신성해 진짜 도와드려 팀웬 아니 이따 이따 도와드리게 나 왜 지금도 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지금도 와줘요 나 이따 도와드릴게요 도지? 그래서 야 이거 멋있다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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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뭐 와 가운데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네 뭐 그래서 여러분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네 또 축하해 주신 팬분들과 또 다른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께 네 이제 10초 타임 해야 되잖아 응 10초 타임을 하면 돼 10초 타임을 하면 돼 10초 타임을 하면 돼 10초 타임을 하면 돼 나한테 진짜 어렵다 내가 백이 형은 해줄게 오케이 어? 내가 백이 형은 해줄게 아 백이 형은 해줄게 백이 형? 어? 아 아니다 백이 형? 백이 형? 정한아 카운트 다운 해줘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캡쳐지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까지 짱이 안녕 안녕 네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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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야 옷 뭐야 이거 야 옷 다 모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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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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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생일 축하하신 분들 아까 말했듯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잘 크는 정환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요 정환이 아프지 마요 또 봐요 여러분 빠이빠이 여러분들 출발 잘 보네요 아프지마요